안녕하세요 드레이크 입니다 지금 어제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제가 강남에 있는 모 바바샵 앞에 나와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과 인터뷰 한번 영상 한번 찍어보려구요 현장님 지금 지나가신 분이 계신데 지금 눈이 너무 많이 내려요 저기 지나가는 시민 계시네요 한번 영상 한번 같이 찍어보겠습니다 뭐하세요? 뭐하세요? 이거 뭐야 영상 영상 아 그럼 때리던가 안 때려